네 오늘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무루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읽기 에크로스 출판사의 책입니다. 무루님은 박서영님이시네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안내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셨고요. 스무살 무렵 늦은 성장통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그림책을 읽었다. 성장기에 읽는 책을 다 합해도 그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림책 속에서 기쁨과 슬픔의 여러 이름들을 알았다. 사는 게 세상이 다 그래 라는 말을 밀쳐놓을 힘도 얻었다. 비올레타 루피즈가 그린 성위의 주먹, 마음의 지도, 할머니의 팡도르를 번역해서 소개했고 여러 창작자들과 함께 책을 만들고 있는 분이시네요. 새 조카가 언젠가 태어날 그들의 아이들에게 재밌고 이상한 이모이자 할머니가 되고 싶다. 새 조카의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상한 할머니가 되고 싶으신 읽어봐서 굉장히 공감하는 파트가 많았는데 꼭지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넌 왜 일을 안 하니? 라는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맨하탄에서 출발한 코너 티켓 탱 열차에 장난기 많은 두 손자를 데리고 탄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날따라 손자들은 유난히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죽 가방을 뒤지더니 라이프지를 꺼내 한 장씩 찢어냈다. 잡지 속의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페이지들이 크고 작은 동그라미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그 종이 조각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란이와 노랑이는 친구야. 둘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지. 떠들던 아이들이 숨을 죽였고 옆에 있던 어른들도 하나 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열차 안은 조용했고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색색의 종이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작전은 성공했다.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 이야기는 그해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곧 뉴욕타임스 최고의 그림책상에 선정되었고 훗날 그림책 거장이 될 레오 리온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1959년. 그의 나이 50살이었다. 레오 리온이는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창작자로서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뒤 상업 디자이너로 성공한 삶을 살았고 이후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트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며 재능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많은 직업 가운데서도 그는 특히 그림책 작가로서의 삶을 가장 사랑했고 데뷔 이후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말년까지 40여 권의 그림책을 꾸준히 썼다. 꿈틀꿈틀 자벌레, 헤어미, 프레드릭, 알렉산더와 장난감쥐로 칼데콧 명예상을 4번 수상한 그는 주로 동물 우화를 써서 현대판 이속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프레드릭은 개미와 배짱이의 리온이 버전이다. 가을 돌다 말해 들쥐들이 모여 있다. 겨울 양식을 모으느라 모두들 바쁘다. 그런데 혼자 저만치 앉아 한가롭게 눈을 감고 볕을 쬐고 있는 애가 있다. 들쥐들이 묻는다. 프레드릭, 너 뭐하니? 넌 왜 일을 안 하니? 프레드릭은 당당하게 말한다. 자신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빛과 햇살과 이야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이다. 그의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듣고도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핀자를 주거나 와서 일이나 거들려고 재촉하는 이도 없다.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가을이 흘러간다. 긴 겨울이 시작되고 모아놓은 양식들이 하나 둘 바닥이 났을 때 누군가 프레드릭에게 내가 모은 양식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는다. 프레드릭은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자신이 가은에 모아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는다. 모두가 눈을 감고 프레드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따뜻한 햇살과 온갖 색깔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춥고 삭막한 겨울 담벼락을 물들인다. 누군가 말한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리온이 자신이었다. 그는 배를 골지 않는 일 말고는 삶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던 오래전 한 노예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들어가 인생에는 먹고 사는 일 말고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솝이 자신의 삶에서 노래하는 기쁨을 모른 채로 살았던 것은 어쩌면 그의 탓이 아니었을 것이다. 리온이가 네덜란드의 중산층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다이아몬드 세공사였던 아버지와 건축가였던 외삼촌 현대미술품 소장가였던 이모부 미술 애호가였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탈리아에서 성장기 내내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면 미국으로 건너와 성공적인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도 프레드릭 같은 이야기를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많은 작가들이 예술의 쓸모는 쓸모없음의 쓸모를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 문혜지에 실린 한 소설가의 인터뷰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가난과 기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도 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국가는 그에게 근로를 장려했다. 그는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에게 장려된 근로란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일까 아니면 글 써서 밥벌이 하기는 틀렸으니 지금이라도 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뜻인가. 프레드릭이 국내에 처음 번역된 것은 1980년이다. 그때는 프레드릭의 이름이 잠잠이었다. 부사 잠잠히에서 왔을 것이다. 말없이 조용히 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으로 잠잠하다는 말은 썩 잘 어울리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당차서 좋다. 프레드릭은 좀처럼 기가 죽는 법이었다. 먹이를 구하는 일은 생존의 문제고 이것을 게을리하는 일은 공동체 존속의 위협이 될 테다. 그래서 밥벌이를 소홀히 하면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언제부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배짱이가 노래의 재능을 발현했다는가 가수로 성공했다는 식의 반전 결말이 실린다. 다행스러운 일일까 싶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재능을 입증하지 못한 시인들은 모두 어느 담벼락 아래로 가는 걸까? 레오리오니의 작품들은 단순한 스토리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고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어울려 잘 살자는 것. 그러려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가을까지만 해도 아직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했던 프레드릭을 그의 동료들은 채근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모두의 호의 속에서 증명할 기회였다. 심지어 프레드릭은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시인이었는데도 말이다.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호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성공을 한다 해도 그때까지 홀로 배를 골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 없다. 성실한 실용주의자들의 세상에서 문학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다. 거창하게 문학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일하고 남는 시간에 책을 쓴다는데도 나는 가족들로부터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핀잔을 듣는다. 돈 안 되고 몸 충나는 일을 한다는 염려일 테다. 그때마다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글프다. 그나마 내가 따로 밥벌이를 밥벌이라도 제대로 못했으면 어땠을까. 철없고 무능한 백수 취급을 받았을 것이 뻔하다. 설령 하루 여덟 시간 종일 앉아 매일 성실하게 글을 쓴다 해도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나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첫 시집을 낸 신보선 시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애썼구나.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마라. 신보선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재능을 증명하고 성취를 잃은 뒤에도 프레드릭들은 여전히 엄마에게 저런 저런 말을 듣는 거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래도 심란해질 때 프레드릭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다. 서로 잠잠히 재할 일을 하는 들쥐들의 자유로움도 각자의 노력을 서로 재지 않고 나누는 너른 마음도 시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대신 나도 알아 라고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프레드릭의 자신감도 좋다.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고 낯선 것을 포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어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마음이 좋다. 이 이야기는 책의 첫 장보다도 앞서 매너턴에서 출발한 코너 티켓 행 열차에서 시작되었다. 파랑이와 노랑이가 서로를 꼭 끌어안아 초록이 되었던 그날 말이다. 너무 사랑스러운 꼭지죠? 저는 정말 느리고 다른 말로 하면 참 게으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아주 많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는 뺄게요. 제가 꾸준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시간에 뭔가를 너무 열심히 막 성과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개미와 배짱이식으로 얘기하자면 충분히 배짱이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꼭지에 나오는 프레드릭을 닮았죠. 저 역시. 그래서 이 꼭지가 너무 좋았던 게 작가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는 모두 다 다르고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어울려 잘 살자는 것 그러려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라고 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었죠. 그리고 마르타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이 드실 차를 준비합니다. 아주 부산하게 그 차를 준비하던 마르타가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얘기하죠. 예수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만 있으니까 좀 혼을 내달라는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 문구가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었을 때 상상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아주 좋은 몫을 가졌다. 서로의 가진 몫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얘기이셨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비난 너는 왜 일을 안 하니라는 이런 거 최근하거나 비난하는 동료들이나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의 어떤 특별한 면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은 또 너무나 저의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나가면 환대와 가장 환한 환대와 가장 모진 비난을 동시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정말 삶에서 느끼는 지점들이 누구보다 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른 부분들이 다 있고 모두가 똑같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프레드릭에 나오는 그런 다른 동료들처럼 최근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너는 시인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정말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그런 쓸모를 증명해야만 뭔가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회였다면 이 세상에 예술은 존재하지 않겠죠. 예술의 쓸모? 그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꼭지였고요. 그렇게 상처받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제 눈에는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난 부분을 어떻게 덧나지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 돼 있고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타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바로 부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의 행동에 집중하면서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앞에 앉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잠시만 계세요 하고 차를 준비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르타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뭔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필요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생각하는, 고마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반드시 몸을 움직이고 밥벌이를 잘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모두의 호의 속에서 증명할 기회를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오리오니의 작품은 그래서 저도 참 애들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좀 나이가 든 다음에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